ST34 양구 부위는 넓적다리 앞 갓쪽 면 갓쪽 넓은 근과 넓다리 고등근 힘줄 갓쪽 모서리 사이 무릎뼈 바닥에서 위쪽으로 이촌 부위에 잡습니다. 취혈할 때에는 넓적다리 근육에 힘을 주면 넓다리 고등근 힘줄과 갓쪽 넓은 근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근육과 힘줄의 사이 음시 ST33에서 수직으로 아래쪽으로 1촌 지점에서 취혈합니다. 침을 놓을 때에는 0.5에서 1촌가량 직자하거나 1에서 1.5촌가량 사자합니다.